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로 씻어서 안 되는 것은 뭘로 또 씻어서 방어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불로 나무를 불로 바싹 태우면 나오는 게 수시인데 연구 결과 코로나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도 수시 효과가 있다 하는 논문이 꽤 있었어요 여기 메디슨 하이포테시스 이런 의학 논문집 작년 2020년 11월 달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이 목탄 나무를 태운 수시라는 얘기죠 이 수시, COVID-19 감염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일단 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에 얘들이 염증을 만들죠 특별히 폐나 심장에 염증을 만들어서 내 몸에 있는 자정 능력이 염증을 제거해 주지 못하면 운동선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치료제를 찾아도 지금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판인데 이 수시, 초콜이 코로나19 감염 결과를 개선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여기까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COVID-19 감염은 특히 노인, 또 신양기능 장애, 그리고 뚱뚱한 사람이 불리합니다 비만인들에게 상당한 이완율과 잘 걸리고 상당한 사망률이 발생을 하고 있다 뚱뚱한 사람들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치료가 미생물 군 유전체 유래 여기 장내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여기에서 유해균이 많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합작을 하면서 그 유해균이 수많은 독소와 나쁜 물질들을 만들어내면서 코로나 막 박수를 쳐주면서 중증 환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염증입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이 유해균이 만들어낸 이 독소를 숯은 구멍이 많아서 다 흡수한다고 그랬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의료진들이 그래서 독소의 흡수,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걸 숯가루가 뽑아가지고 버려주니까 우리 몸으로 들어온 독소의 흡수를 낮춰주고 그리고 전신에 산화제 활성산소라는 얘기예요 활성산소 및 염증을 숯가루가 딱 빨아먹고 버려주니까 지금 코로나 염증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상당한 효과가 입으로 먹는 숯가루의 효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이 분야로 연구 좀 해주세요 급하니까 코로나가 지금 나온 거니까 그게 2020년 11월 달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숯가루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줘봐라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논문에 어떤 원리로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숯이 코로나19의 힘을 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 그림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COVID-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세포를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지방 세포를 공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방 세포를 공격을 하면 거기서 이 공격으로 막 활성산소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로 보면 이 지방 세포문에 ACE-2라고 하는 초인종이 붙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19에는 빨판, 발판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벽에다 딱 던지면 빨판이 딱 달라붙듯이 다른 감기 바이러스도 코로나인데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전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무데나 달라붙는 게 아니고 세포 중에서도 그 코로나 빨판에 따라서 지금 오미크론이니 뭐니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빨판 단백질이 달라붙는 곳이 바로 ACE-2입니다 그런데 지방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그 활성산소는 ACE-2, 코로나 발판을 할 수 있는 초인종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감염이 잘 되는 거고 지금 오미크론은 이런 현상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치명률은 약하지만 그냥 스치기만 해도 여기 달라붙어서 감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 몸속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많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방 세포에서 그 코로나19가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활성산소 때문에 염증을 만드는 인털루킨 또 이 종양 이런 TNF 알파 하여튼 얘들이 내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량이 다 염증이 생기고 폐가 다 염증이 생기고 다 녹아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는 이때 장내에 살고 있는 유해균들 유해균들이 얘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씹어먹고 뱉어내는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독실 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도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또 피, 크레실, 설페이드라고 하는 물질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지방 세포에 뭘 막 흥분시키는가 하면 신호 전달 초인종을 막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신호가 막 악세레다를 밟아주니까 아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염증을 만드는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의 주장은 활성산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먼저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염증도 장에서 그냥 입으로 먹으면 숯가루가 그 구멍 속에 딱 빨아들이고 대변으로 버려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인독실 설페이트 같은 물질이 여기 다른 세포 속에까지 갈 시감도 없이 장에서 그냥 숯가루가 다 먹고 대변으로 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그렇게 심하게 염증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될 것 같다 이것 좀 연구해 주라고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2020년 연말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여러 편이 그 뒤로 나왔어요 논문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동료들의 제안을 가지고 2021년 12월 바로 두세 달 전에 어? 일리 있다 하고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21년 12월에 발표한 것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염되고 있고 그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도 이게 완벽하지는 않고 그래서 추가적인 뭔가가 있을까 해가지고 찾은 것이 차콜이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활성탄은 항균 작용 균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균을 딱 흡착해가지고 버려주는데 비용이 이것처럼 싼 게 없어 그렇죠 요만한 거 한 통 사도 아주 싸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을 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 이렇게 내 몸에 달라붙는 것도 단백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염의 결정적인 단백질 두 개와 그리고 이 활성탄이 이렇게 딱 흡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결과 활성탄의 기공 그 구멍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중요한 단백질 성분을 그냥 다 빨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흡착해서 내 세포로 가지 못하게 하고 대변으로 버려주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어왔는데도 힘을 못 쓰게 해주는 탁월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의학계에서 한두 달 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메리칸 저널 오프 네프로랄라지 이건 2013년도에 발표된 것인데 특별히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코로나 걸렸다면 기저질환 중에서도 제일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입으로 먹는 그 차콜 차콜이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서 여기서 염증을 다 못 걸러준다는 얘기죠 독소를 그랬더니 그 독소가 다시 흡수가 되면서 장의 염증을 심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장 이 벽세포가 치밀결합 단백질로 딱 붙어 있어야 독소가 내 몸으로 못 들어오는데 여기가 녹아가지고 장 누수증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중으로 염증을 만들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연구결과는 차콜을 먹으면 그 염증을 물리적으로 잡아당겨가지고 버려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장 내 이 미생물들이 특별히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염증을 걸러서 버려주지 못하니까 그 염증이 다시 피 속으로 돌아갈 거고 그리고 피에 염증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장 내 이 상피세포까지도 독소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 독소로 장 내 이 상피세포가 딱 이렇게 치밀결합 단백질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녹아가지고 독소가 내 몸 속으로 먹는 음식 속에 있는 이 음식을 유해균이 먹으면서 발생시킨 독소가 막 그냥 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속으로 들어오고 혈관 속으로 타고 놀다가 모든 세포들을 약하게 만들고 거기다 코로나 들어왔다면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염증이 더해지면서 중증 환자가 된다 그때 이 AST 120이라고 하는 그냥 차콜 회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차콜의 똑같이 이걸 딱 먹었더니 그 장 상피 붙여주는 이 치밀결합 단백질이 현저하게 망가지지 않고 회복된다고 하는 확실한 결론을 도출했고 또 이 피를 타고 다니는 전신의 염증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여기 구체적인 연구 방법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차콜을 먹으면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이 염증이 진짜 줄어들어서 코로나19로 죽는 건 다 염증 때문에 죽는 건데 이게 코로나19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움이 될까 그 결론을 여기 보면 이렇게 신장이 안 좋아서 여기 염증 물질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이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차콜을 입으로 먹였더니 특별히 여기 장의 상피세포의 치밀결합 단백질 부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혈장, 내독소 그래서 장 내 치밀결합 단백질이 녹아서 장에서 독소가 많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혈관에 독소가 많이 떠돌아다니는 아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될 텐데 그 혈장, 내독소도 현저하게 줄었고 누가 끌고 갔어요? 수식, 차콜리 그리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아까 만들어진다고 한 그 염증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인텔루킨, 식스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현저하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감소됐다 그러니 이걸 의학계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지금 막 요즘 있는 사건이니까 논문으로 나왔지만 병원에까지 전달되려면 지금 온 환자들 저기 해 주느라고 이거 읽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의료진들이 내 목숨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변이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 감기나 코로나가 왔다 하면 치명적인 상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두 가지 치료제를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물로 씻어라 그래서 이 H2 힐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을 찾은 것도 아니고 제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수소에 대해서 많은 강의하는 것을 보고서 여기까지 박사님이 오셔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볼 때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야 진짜 욕심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참가자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게 이렇게 좋은 건 또 가격에다 묶여가지고 해 주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여기 우리 참가자들에게만 자기가 이제 회사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니까 거의 그냥 반값에 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특별히 해 주겠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별로 권해보질 않았어요 무슨 물건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감기로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촷콜은 싸니까 제가 좀 가끔 얘기를 해요 만 원, 이만 원밖에 안 가니까 그런데 이 효능을 잘 몰라요 촷콜 강의는 제가 좀 더 할 건데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가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다가 촷콜을 타서 하루에 몇 번 정도는 그 촷콜 물을 마셔주면 연구 결과에 의해서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소금물 가글을 소금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소금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천도 이상으로 부어서 만든 게 안전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주 좋은 죽염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이 가글도 그런 걸로 좀 하고 이렇게 좀 갖고 다니면서 그냥 조금 이상하다 하면 어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번씩만 바로바로 가글하면 코로나 안 걸려요 걸려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감기 내지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방어 무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서 걸렸어도 그냥 거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